XSFM입니다. I, B,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대 22. 국정감사기록실 행정안전위원회 방패랑 곰봉 들고 서있는 경찰 말고 교통통제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이 너무 많았다고 투덜댔던 옛날의 소셜미디어 글들 정치와 행정에 대한 배부른 투정이기도 했음이 이제서야 느껴집니다. 소읽고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것은 정치의 업무이지만 고쳐놓은 외양간을 묵묵히 유지하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위대한 인내는 행정의 몫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 11월 두 번째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국정감사기록실 행정안전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주입니다. 보좌관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맞춤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소읽고 뇌약간 고친다.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그 부분도 고쳐야 돼요. 네. 행안이 시간입니다. 1부 1처 2청 2위원회 행안부 인사혁신처 성관위 과거사정리위 그리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소방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정보기관 역할을 하게 두느냐 마느냐가 향후 몇 년간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로교통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소방공제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 외에도 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연구원 등을 감사함으로 지자체 정치권력을 중앙이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행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었던 행안이 사회권을 국민의힘이 법사위 다음으로 열렬히 가져오려 했던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요. 위원장 울산 남갑 이채익, 민주당 간사 인천 서갑 김교홍 등 12명, 여당 간사 경북 영천 청도 이만희 등 9명, 비교섭 기본소득당 비례 용혜인 1명입니다. 이 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위원들 명단 한번 쭉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 TK와 PK에 귀가 꽉 막힌 다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놨습니다. 행안이에요. 네, 행안이에요. 여당은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해놓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야당이 잘 준비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게 용혜인 의원이 혼자 칼을 휘두르면 잘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네. 토망고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위 국정감사 기록실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큼직하게 썰어주던 토마토. 하얀 설탕을 듬뿍 뿌려주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칭얼댔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고 실갱이하다 결국 못 이긴 척 뿌려주시던 그 단맛과 상큼함의 조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바로 그 맛이거든.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첫 번째 이슈는 올 여름에 위원장이 겪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슈 하나. 아니 나도 잠겼어. 민주당 문진성. 이번 여름 폭우 때 저는 보라매역 사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지요.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절망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제발 시동 꺼지지 말아라 하면서. 차 문으로 파도 쳐서 차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운이 좋았죠 저는. 물론 비가 많이 올 때 본능적으로 운전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사 갈 때마다 비 올 때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하고 동네에 물어보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맞는 말을 해 주신 동네 사람들을 만난 행운였죠.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때 폭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비가 많이 오니 차를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는 대처를 못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4, 50년 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해하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도시는 거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때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치수가 잘못됐다고 했던 거고. 그런 것 같이 느껴졌죠. 지난번은. 네. 도로의 차들이 시동이 하나 둘씩 꺼지는 동안에 제 차는 다행히 시동이 안 꺼져서 겨우겨우 침수 안 된 지역을 찾아서 모텔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못 갔어요 그날. 아직도 차한테 가끔씩 고맙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겠다. 그런데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따름은 소방차도 그랬대요. 네. 문진석 의원실이 8월 8일 소방청의 녹취록을 받았는데요. 실린동 반지하 현장에 출동 지령을 받은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양천구조대의 차량이 침수가 돼서 시동이 안 걸린 겁니다. 그러면 구급대가 못 나가죠. 그래서 고1구급대가 급히 출발을 했는데 그 지역이 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장비를 들고 구급요원들이 200미터를 달려서 진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침수가 돼서 구급요원들이 일부러 일을 더했고 어떤 구급요원들은 출동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반지하에는 물이 들어차서 현관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철창을 부숴야 돼요. 구조대는 못 오고 구급대만 왔으니까 장비가 없어서 철장을 못 부수는 거죠. 맞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서대문구조대, 간악지휘차, 금촌구조대, 용산구조대까지 왔는데 전부 다 중간에 차를 세우고 왔습니다. 결국 3명의 피해자가 나왔죠. 고1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9시 46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방의 철창을 파괴한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요. 문진석 현실이 한국안전교통공단과 차량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만 위로 올리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차를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친 동네 양아치처럼 머플러를 이렇게 올려요. 저기 일본에 있는 무슨 조기라고 그러는데 폭주족 차처럼 머플러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침수 차량에 저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저번에 폭설 왔을 때도 도로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독일 차량이 많이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흡기가 밑에 있대요. 상대적으로. 차차가 좀 낮으니까요. 맞아요. 국감장에서 이은교 청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산불 전문 진화 차량의 배기구와 흡입구도 높게 있는 거라고 답변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차량이 생산되면 수혜 상황에서도 큰 효과를 볼 거로 기대한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소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감사의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소방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소방청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를 개조하는 건 비용 대비 실효성을 검토해보는 사안이라고 했고요. 소방차 규격 계획을 개정해서 차고를 높이고 배기구를 높이는 등 새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계산안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뜯어고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산불 진화 전문 차량으로 쓰는 차고가 높은 댐핑이 높아야 되니까 그 차를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다. 소방차가 고비용인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음에 위원장이 다른 문제를 하나 지적할 텐데 그때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죠. 이번 국감에서 오랫동안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이 있기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 얘기 뭐예요? 이슈 2. 숙식 제공. 가족 같은 분위기. 민주당 김교훈. 김교훈 의영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수도권 새마을 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100곳의 금고 중에 27곳, 27%죠. 친인척 관계의 임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쓰실 때 영혼 되게 없으셨구나. 100곳 중에 27곳인데 27%라고 굳이. 계산이 빠르니까요. 빨리 쓸 수 있었습니다. 4분의 1이 넘습니다. 자, 4명 중에 1명이 가족으로 얽혀 있습니다. 인천은 52곳 중에 5곳, 서울은 212곳 중에 18곳이었습니다. 대도시가 비율이 좀 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서울의 한 금고에서는 아버지가 이사장, 딸이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기업입니다. 경기도의 한 금고에서는 아버지가 이사장, 아들이 과장, 이사장의 사촌동생, 사위, 이종사촌, 고종사촌 등이 함께 근무하는 금고도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함께 근무한다고요? 네. 이러면 종갓집이지. 혹은 시족촌이죠. 이거 근데 서울과 진짜. 이게 안동에서 일했다고 하면 유일하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거기 다 권씨야. 권이랑 김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제기차기 편 먹고. 근데 이러면 안동을 못 봐주잖아. 서울이랑 경기가 이러면.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사장, 딸이 부장, 아버지가 이사장, 아들이 과장이잖아요. 근무하는 직원 진짜 X같아요. 진짜 너무 싫겠다. 이런 새마을 금고들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친인척의 채용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봐야지. 오랜만에. 추석 때 보고 못 봤는데. 인천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는 이사장에 며느리와 외손녀, 이사의 친인척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2018년에 채용됐고요. 외손녀는 2019년에 채용됐다고 합니다. 이러면 제사도 지내겠네요. 금고에서.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며느리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나쁠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의 가부상적인 집안이라면 며느리는 피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물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새마을 금고에서는 이사장의 조카가 2017년 입사해 현재 개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사장은 조카가 공개채용 시험에 지원했던 면접관으로 참여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규정은 당연히 지원자와 이해관계나 가족관계 등이 있으면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세마을 금고는 물론 오영환 의원실이 지적한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 같은 것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친인척 채용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82년도에 세마을 금고법이 제정이 됐고 동네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 금고 경정이잖아요. 그래서 세를 빼고 마을 금고가 개념입니다. MG. 여기가 세마 금고가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죠. 여직원 성희롱, 밥 짓기, 빨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숙식 제공 일자리. 숙식 제공 일자리가 된 거예요. 월 얼마 보장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마을 금고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북미 대륙 서부 개척 시대의 은행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동네 총 잘자 쓰는 사람이 은행장이고. 사금을 캐면 갖다 주고. 은행장은 보통 수염을 매만지고 있고 은행장이 고용한 용병이 까만색 가죽 바지를 입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런 곳은 가족 사업이죠. 패밀리 비즈니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불황하가 은행장의 딸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걸 상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세마을 금고를 보면서. 세마을 금고 간판 보세요. 보통의 금융주점 회사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패가 국민에게 미치는 손해에는 강원랜드보다 훨씬 더 하죠. 그래서 좀 더 시끄러워도 되는 이슈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소엔 널널하다가 특정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거를 대응하지 못하는 식당은 없습니다. 그럼 망해야죠. 대응 못하면. 그렇죠. 아니, 3시에 오세요. 그런 식당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맨날 3시에 점심 먹잖아요. 그럼 맨날 울고 돌아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아니, 그래서 2시 50분에 뛰어가요. 그럼 불을 끄고 있다고. 그리고 되게 짜증내요. 왜? 피크 타임에 맞춰 설계돼 있거든요. 그렇죠. 점심, 저녁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거를 대응하지 못하면 장사는 못하죠. 그런데 119 종합상황실에서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가 있었던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에서만 8일 8846건, 9일 1792건, 이틀 합쳐서 19000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건 접수된 건이고요. 접수되지 못하고 ARS로 넘어간 게 24000건이라고 합니다. 접수 못하면 ARS로 갑니다. 즉, 접수한 건보다 접수 못한 건이 더 많아요. 러시아호를 못 막았다. 심지어 접수한 건 중에서 47.3%, 9만 2천 건 정도는 위치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것도 제대로 처리 못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때 폭우가 특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 7, 8월 서울지역 신고 건수가 1평균 6930건이었거든요. 하루 평균 7천 건 남짓?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긴 했는데. 그런데 그래봐야 2천 건 많았거나 4천 건 많았다. 그러니까 뭐 두 배도 안 넘겼어요. 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맥시멈 봐도 40% 늘었다. 네. 40% 는 걸 대처를 못한다? 그런데 7, 8월은 119 신고의 피크타임이잖아요. 이거를 대응을 못했다는, 준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원인은 인력과 시설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말이네요. 네. 전국에서 119 신고 접수를 받는 접수대는 총 356대로 한 대당 14만 4883명을 상대합니다. 국민을 그대로 나눈 숫자입니다. 접수 요원은 868명으로 접수 요원 1명당 인구 5만 9,422명을 감당합니다. 이 역시 국민 수를 그대로 나눈 것입니다. 인구는 서울에 몰려 있죠. 서울만 보면 119 신고 접수대는 36대입니다. 한 대당 담당 인구 수가 26만 3,745명입니다. 거의 지금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서비스 일을 하는 공무직 딱 하나 떠오르네요. 신고 접수 요원은 104명으로 한 명당 담당 인구 수가 9만 1,296명입니다. 8월 8일에는 36대에서 늘려서 4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쳐요. 전화에 시간당 800통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시간당 800이라고요? 네. 나누자.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접수 요원이 104명이잖아요. 그럼 1분당 13건에 전화가 왔는데 그걸 4명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수도권 집중호우만 발생해도 119 신고는 사실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천준호 의원은 비상상황의 119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은교 소방청장은 태풍이나 수해는 맥년 겪는 현상인데 과거부터 예산상, 제도상, 기술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119 종합상황실 영양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는 아닌데 식당도 쪼개기 고용을 하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그런데 매년 7, 8월에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쪼개기 고용이 아니더라도 대응책은 있어야죠. 같은 시간에 항상 전화가 폭발을 한다면. 사실은 인력이 30% 더 고용돼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러지 못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알려드린 게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 여름의 평균 신고 건수가 일평균 7천 건이다. 이거 다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 건, 이천 건 늘어나면 대응 못하는 게 폭증해버린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막 3배, 4배의 민원이 들어왔다. 대처 못했다. 그랬으면 이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아까 앞에 서울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름에 있었던. 서울 홍수가 낫잖아요. 그럼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4배, 5배가 들어왔다. 대처를 못했다. 소방청이 이거 대처하라고 혼나는 게 완벽하게 옳은 질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덜어 다른 거 잘하라고 하는 게 맞는 질이죠. 이 철학 하나는 짚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은 한 곳의 문제일 방법은 없어요.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다른 곳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인력을 막 늘인다? 그럼 비상상황을 생기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행정을 다루는 정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그래서 그냥 마냥 때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숫자를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해결 못하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평소에도 다 해결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일본은 지진 나면 어떻게 다 처리하지? 라는 궁금증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숫자를 봤잖아요. 서울에 만약에 지진이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응은 아무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인구 대비 정말 적긴 적네요. 공무원 수가? 네.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유한 설명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이 문제를 접수하는 상담요원이든 한 사람이 국민 25만 명 상대하게 만드는 건 적당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다음과 네이버에 뉴스 골라주는 AI한테 오면 철밥통으로 바뀌죠. 아이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메이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철밥통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저는 소방차 문제도 그렇고 소방차 문제. 내가 소방차 갔는데 거기 허머 H4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멋있네요.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 얘기. 하부를 띄웁니다. 네. 산악용과 오프로드용. 여기서 산악용은 그냥 산악용도 아니고 대회용 산악용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도심에서만 타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죠? 그거 도심에서 타면 되게 멀미나요. 타는 사람도 멀미나겠지만 옆에 있는 저도 멀미납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었더니 바퀴의 가운데 밑부분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 차 왜 그렇게 돼 있죠? 높은 곳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그 정도를 해놨죠. 도강도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여전히 일반 차들이 봤을 때 높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왜 그렇게 해놨죠? 물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앞에 거 좀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배기관만 띄워도 된다면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본 폭주족처럼 올리면 되잖아요. 물론 흡기를 올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호수 빼서 이렇게 A필러 쪽으로 해서 위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된다 하니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그 다음번에 새로 들이는 차들은 그렇게 하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슈 4. 민방위복의 미스터리. 민주당 조음천, 이성만. 민방위복이 바뀌었죠? 그죠? 네. 조음천 의원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민방위가 옷이 있어요? 아유, 왜 몰라요? 사복 입고 가잖아요. 아니, 왜 재난 발생했을 때 입는 그 자켓 말하는 거예요? 아, 맨날 대통령이 입고 있는 그 노란색? 그게 민방위복이죠. 이번에 바뀌었죠, 컬러가? 난 내가 민방위 받으러 갈 때 입는 옷인 줄 알고. 그럼 아무거나 적고. 1년 차에 맨날 군복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말고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복이. 비상상황시 입는 근무복. 네. 한 20년이 좀 안 돼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베이지인가 카키인가 그랬다가. 베이지였다가 라임색으로 바꿨다가. 농원정권 당시에 저는 그런 시각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김정일이 베이지색 워크수트 같은 걸 즐겨 입었죠? 아이콘이죠, 베이지색은 김정일의. 베이지색에서 라임색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그 라임색이 이번에 약간 탁한 틸그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치제품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심지어 통일. 칼라가 조금씩 달라요, 앉아있는 분. 짙은 남색도 있고, 그린색도 있고, 구형도 있고. 현 정부 여당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색깔 코드를 안 줘요, 이것들이. 그래서 새누리당 때도 빨간색이 다 달라서 지역 지구당마다. 이거 다르면 어떡해. 조용천 의원실이 일단 물었어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종설 원장에게 민방위복 개편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과제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했어요.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다. 5월 말부터 시작했다고 답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최초 지시가 6월 2일자 관련해서 민방위복 관련한 지시가 있었고, 6월 9일에 공문을 받았고, 조사는 6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엉망진창이다. 초동 보고는 5월 27일이라고 한다. 왜 이때 초동 보고를 한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뭔가 요청이 있으니까 초동 보고를 한 거 아니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종설 원장에 의하면 민방위복제와 관련해서 외국 사례 조사를 처음에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협조가 가능하겠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대만, 스위스 메일을 보내서 민방위복제에 관한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대만만 상세히 한 답변이 왔고요. 나눠지는 위키피디아를 참조해라, 온라인을 찾아라 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민방위복 가지고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아무튼 이게 들어가는 옷이 한둘도 아니고 색깔이라는 건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재난 때마다 나타나면 실제로 감성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국민들한테.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들어요, 이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솔직해요?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16쪽짜리 자료를 만들었다는데요. 중간고사 레포트 썼네요. 민방위복 개편에 관한 시사점은 한 페이지라고 합니다. 조응천원이 물었어요. 민방위복을 안 바꾸면 재난안정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야당 같은 질문이고요. 다음은 견적서 문제입니다. ABC 업체 세 군데에서 견적서를 보냈는데요. 형식이 똑같다고 합니다. B 업체하고 C 업체는 문서번호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견적 내용을 보면 A 업체에서 B 업체는 1만 원, C 업체는 2만 원 이렇게 단가를 올려서 보냈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추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응천원이 이거 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때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한 거죠?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세 사람이 보고서를 냈는데 같았으면 거기까지 생각 못했으면 거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즉 아무 생각도 안 했다. 이거 딱 봐도 한 업체에서 비교 견적서 가라로 만들어서 제출했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고서 이 사람은 이게 누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역시 지자는 견해가 같아. 인자는 성정이 비슷하지.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보통 한 업체가 3년 이상 수지를 못 받는 대학도 그렇고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과장도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부장도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라이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물었습니다. 업체에 돈 지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라고 했더니 TF가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 시안을 작성하는 거였는데 아직 확정적인 안이 가급적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연구 제품을 지금 대통령이 입고 다닌다는 건가요? 시범 적용 기간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일단 받아서 입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샘플 착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아직 다 바꾸지는 않았고요. 저희 대표님도 종종 샘플 착용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입으면 쓰레기 돼요. 그래서 저만 입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 원장이 답변한 TF가 운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답변에 TF라는 게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복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테스크포스를 만든 걸 말해요. TF가 있어요. 트로피칼 패션이었으면 좋겠다. 이성만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이 TF는 한 번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헐. 회의는 1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 정권 유행이네요. 여과부 생각나죠. 회의하고 회의록 안 남기기. 틸그린포스죠. TF는. 틸포스. 다시 조용찬 의원의 질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민방위 복제 개편 기본계획이라는 문건에 보면 새 정부의 재난안부 철학에 맞는 새로운 민방위 복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럼 새 정부의 재난안부 철학이 뭔지. 이게 궁금하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민방위 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더 궁금하죠 이건. 장관의 답변. 새 정부의 재난안부 철학이라고 하면 좌우지간 약자가 재난의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자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요. 지금 연구위원이 표를 옆에 제시를 해놔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기존 민방위 곡 라임색은 점퍼 스타일이고 저 새로운 틸그린은 사파리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소매 여밈이 단추형인데 지금 거는 똑딱이 아니면 시보리 아니면 찍찍이라고 하고요. 지금 거는 끈으로 조절하는 밑단이고 예전 거는 단추로 조절하는 밑단이다. 그런데 개량은 됐네요 확실히. 이건 이해했습니다. 조용찬 의원이 물어봐요. 새 민방위 복은 그런 재난안전 철학과 어떤 관련이 있지요? 장관. 그것은 담당자가 그냥 집어넣은 표현 같습니다. 아까 지입으로 답해놓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 솔직하네요. 사실 이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관료 혐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승진한 거야 이 사람. 사실 장면으로 넣어야 되나 살짝 고민했는데. 그러게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새 민방위 복하고 아니 입으면 드러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점점 순박해집니다. 이 조용찬 의원실의 지적은 당초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일을 구글링을 통해서 기록도 안 남기고 급하게 왜 했는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네. 의원실의 지적에 의하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3년간 민방위복 구매 현황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형 병아리색 라임색 의복 구입비가 1억이 좀 넘는다고 해요. 이미 3개. 네. 3년 새 1억 어치를 썼으면 그 1억 어치 구형은 지금 당장 입어도 되는 새 옷급이라는 얘기거든요. 맨날 입는 거 아니니까. 광역 지자체만 따지면 1억인 거예요. 정부 부처,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더 수십 배로 불어날 수 있는 거죠.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정 공무원은 한순간에 바꾸면 3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이게 지금 시제품 만들어진 게 한 벌에 2만 8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장관은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교체 요청이 많았다고 해요. 방수, 난염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바꾸는 거다라고 하니까. 다들 물에 젖고 불에 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 민방위복을 맨날 입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조은천은 지적이 좀 타당해요. 기능성의 문제라면 현장 활동복부터 바꾸는 게 맞다. 비상근문복은 그 다음 순서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 바뀌고 왜 민방위복을 제일 먼저 바꿨냐. 갑자기. 어쨌든 지난 8월 17일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착용하기 쉽고 활동에 편리하기 디자인 요소를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로고도 바꿨어요. 경계공습 해제를 상징하는 민방위 로고를 평화시민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의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로고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국제민방위 기구가 있네요. 저 오렌지앤블루의 국제민방위 마크가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사괴가. 네. 건공감리가. 원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새 옷에는. 어쨌든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 있어요? 바뀐 색이 나쁘지도 않고요. 시대에 맞게 색이나 디자인 이런 걸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록도 안 남기고 이렇게 됐을까. 그건 좀 궁금했습니다. 전형적인 안타까운 후순위 뉴스입니다. 만약에 전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1년 동안 따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궁금해할 틈도 없이 대통령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너무 미스테리한 게 많죠. 조용히 했고 빨리 했으며 등 뒤에 대한민국 글자는 무엇이며. 누가 알아보길 바래서. 그리고 저 티를 그리는 뭐냐. 그래서 아무도 추측을 제대로 된 걸 안 하고 취재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시민들이 저거 신천지에 무슨 지파 중에 무슨 녹색 메타에 하는 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측했는데 그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은 그냥 그린이 아니고 틸 그린이거든요. 컬러가 확 달라요. 그러면 남은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권력이 엄청 센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빨리 처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 생각나네요. 박근혜 정부 때 정부기관 로고 한 번에 회계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별 문제 없었다고 결국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어받은 그 다음 정부는 여기에 돈을 많이 쓰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왜 바뀌었는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면 명함을 두 개를 들고 다닌 거예요. 옛날 거. 옛날 거에다가 새로 바뀐 거 그래서 뒤적뒤적뒤적 아 이거요 이렇게 주곤 했었어요. 갑자기 다 바뀌어서 명함도 다 새로 찍고 문서의 포맷도 다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때 모 공무원이 그걸 오방 명함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오방. 이전 로고 예쁜 거 너무 많았잖아요. 국악원이나 고공박물관 이런 거 로고 너무 이뻤잖아요. 환경부도 되게 예쁘고 말했는데 싹 다 봤죠. 안타깝습니다. 그건 마치 라이언스 저지 가운데 삼성.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삼정톤. 그런 거랑 똑같다. KBL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공공기관들 로고 바뀔 때도 그거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언론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주술적이다 싶으면 짜쳐서 별로. 취재하고 싶지 않거든요. 취재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 민방위 마크는 좋은데 왜 그 주변에 굳이 8개? 4개. 4개를 갖다 붙였는지도 조금. 네. 주술까지 다가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행정안전 중에서 행정에 관련된 일입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실 지적입니다. 학교법인 일봉학원. 이게 지역지는 전부 다 이름을 밝히고 경향은 A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2004년에 경북교육청에 산타클로스 골프고 설립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What? 산타클로스 골프고. 산타클로스가 원래 골프 치던 성인인가요? 그러나 2006년에 학교시설 건립기간 부족으로 승인이 취소됐어요.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죠. 그렇죠. 골프 언제 쳤죠? 2007년에 다시 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11년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왜 취소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프레시안에서는 법인에서 취소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편 경북도하고 거꾸로 해도 군의군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골프고등학교가? 네. 옛날 기사를 찾아보면 이름도 그래서 산타클로스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이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저 세인트 니콜라스는 지금의 터키 어느 지역 출신이래요. 근데 그 식생상 기원 전 후쯤에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골프 치긴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숲에 맹수도 많고. 뭘 치긴 쳤겠죠. 고대의 산타클로스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큰 선물이다. 심슨 내 개. 네. 개의 산타클로스구나. 산타스 리틀 헬퍼죠. 옛날 자랑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골프고가 생긴다라는 자랑 기사. 자랑 기사 있죠. 네. 그 자랑 기사에는 일본 학원 이름이 떡하니 잘 나옵니다. 그렇죠. 부지도 이 부지가 원래는 농림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현행법상 골프장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학교법인이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설득을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안 했겠죠. 주민들도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군의회나. 그렇죠. 그래서 2017년 거꾸로 해도 군이군 소보면 산범리 산 46-3번지 1원 임야를 승인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2017년에 그걸 승인해 줬어요. 근데 학교 설립 계획은 2011년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인된 학교 땅이 학교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북도가 승인해 준 당시에 골프고 설립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근데 승인을 했어요. 근데 경북도에서는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승인을 해줬어요. 절차만 보면 여기까지는 경상북도가 사기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법인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골프장 부지와 골프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매각합니다. 아. 노렸다. 우리 그저께 산자회 시간에 얘기했던 바다와 바람을 사고파는 것만큼이나 신박한 투자 방식이네요. 지자체를 학교 짓는다고 속인 뒤에 골프장으로 쓴다. 그리고 나서 학교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경북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가 또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골프장 사업권을 산 민간업체랑 학교 법인이랑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나봐요. 팀이 사이가 갈라졌군요.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좀 이따가 설명하면 다시 한번 의심의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더 보시죠. 뭐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지는 그 지역 언론사도 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 지역 언론사 중에 껴있군요. 투자자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현 씨가 골프장이 먼저 지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래. 학교는 공사도 시작을 안 했어요. 네. 학교 지을 생각이 없어요. 공사가 뭐예요. 계획도 없어요. 설립 계획도 없어요. 근데 골프장은 지어지고 있고. 근데 법에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사를 살펴봤어요. 네. 골프장이 50% 정도 지어진 시점에서 학교 건립이 쏙 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지역지 사이에서. 심지어 작년 2021년이 사업 기간 만료인데 경북도는 그것도 1년 더 연장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긴 커녕 더 봐줬다. 네. 영남일보의 작년 9월 기사를 볼까요. 이때가 골프장이 50% 정도 지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학교 설립 인허관은 없다. 일봉학업과 군의 컨트리클럽 이게 사업권을 산 민간업체예요. 일봉학업과 군의 컨트리클럽이 소송전 중이다. 둘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학교 설립 없이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니군요. 사업 승인 근거인 지역개발사업법상 골프장에 대한 부분중공허가나 체육시설에 대한 1년 단위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레슬링이군요. 약속 대련. 그러니까 계속 소송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학교 설립은 미뤄지고 있지만 골프장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 약속 대련의 특징은 1년을 넘게 해야 돼요. 영남일보가 이거를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북도에 물어봤죠. 기사 말미. 이게 작년 9월이니까 이 기사가 올랐던 때는 골프장의 50% 정도 지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50% 경북도는 두 법인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싸우는 척을 하고 있으니 싸우는 곳으로 간 좋아요. 자 결국 학교 법인과 골프장 민간업체는 서로 싸우는 척을 하고 경북도는 불구경을 하는 사이에 학교를 뺀 골프장은 그냥 지어지고 있어요. 올해 7월 영남일보에서 또 이제 도 관계자를 만났어요. 학교 법인과 민간업체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골프장 조성 공사 공정률이 90% 정도 진척돼 사업 취소, 원상복구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입장불락이다. 50%대 손가락 빨고 있다가 무슨 소리야. 그만두면 다 자연이 알아서 걷어가. 청취자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년 초에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가 런칭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한 번만 해보세요. 사람이 안 건드리니까 건물 다 무너지고 금방 자연처럼 되잖아. 그렇죠. 골프장은 내버려두면 금방 다시 밭으로 만들 수 있어. 밭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선수가 2명인 줄 알았더니 3명이었던 거예요. 네. 학교 법인하고 민간업체인 줄 알았는데 경북도도 선수였던 것 같은 심증이 있죠. 왜냐? 영남비부가 분명히 50%일 때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니네 공사 중지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 아, 두 법인이 싸우고 있어서. 그리고 90%일 때 물어보니까 아, 이미 90% 됐잖아. 자, 경상북도는 군수, 군의회, 도의회, 도지사 다 같은 당이죠. 네. 네. 견제는 불가능합니다. 와, 제가 밤에 쓰다가 흥분했나 보네요. 이렇게 썼네요. 이게 뭐야? 싸우는 척하고 도 관계자가 싸우고 있어서 끼어들기가 뭐하네 하는 동안 그냥 골프장만 다 지어줬어요. 네. 그 사이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도 학교 법인이랑 골프장 사업자가 다르지 않느냐. 응. 즉,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로 가져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응. 운영자금 계획이 불투명하다.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설립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교육청도 도와주고 있죠? 이제는 학교를 짓지 말래요? 네. 그리고 올 7월에 감사원이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 계획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북도에 요구를 했어요. 왜냐? 감사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걸린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국감장에서 김교홍 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도지사, 골프장을 다 만들었는데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죄를 시인합니다. 한패다. 주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 네. 이게 너무 양 같다. 뭐요? 양아 같다. 양아치 같다. 양아치, 양아치. 어쨌든 저 어제 그 얘기가 너무 양두구용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니까 행안이가 감사를 지자체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리하여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아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러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왔어요. 계속 살아요. 그렇죠. 심지어 선물은 설립인가가 취소돼서 안 줘요. 네. 그리고 계속 우리 집에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학교 현판을 들고 왔거든요. 네. 학교 현판이라고 주장했어요. 꺼내봤어요. CC. CC. 사는데 또 산타클로스는 비대하시잖아요. 네. 비대해요. 많이 먹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골프장을 이렇게 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교육청, 도의회, 도지사, 군의회, 군수쯤 필요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골프장 팔아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여담으로 이거 찾으면서 제가 알아본 건데 골프장 처음에 원래 사업 시작할 때 전체 필요한 금액의 10% 가지고 시작한대요. 나머지 90%는 뭘로 메꾸냐면 원래 불법인데 회원들 미리 등록받아서 그 돈하고 부동산 값 오르는 걸로 메꾼네요. 행한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달콤한 건 건강에 해롭다.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이 300배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자, 장면들 짧게 짓겠습니다. 장면 하나. 습관적 보도자료. 이번 국감은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도 없어서. 없어요. 원래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는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찾다 보니까 너무 과한 보도자료도 눈에 걸립니다. 기사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 활약 눈길. 눈길. 대한뉴스. 김철민 국회의원 행안위 국감사 맹활약. 일간경기. 일간경기. 김철민 의원 행안위 국정감사 활약 눈길. 안산 뉴스. 안산이 지역구입니다.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 활약 눈길. 안산일보. 김철민 국회의원 2022년 행안위 활약 눈길. 눈길. 공직신문.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 활약 눈길. 눈길. 한국 안전방송. 뭔가 대단한 처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들까지 이렇게 다 똑같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검색창에 딱 입력을 하잖아요? 한 줄로 진짜 쭉 떠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지역정치를 검거 방송 올해 들으신 분들은 대충 눈치를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이 수도권에서 민선 정치권이 제일 혼탁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지역 언론 세도 터세도 가장 강하고 정당과 무관하게 특정한 사기업 세력과의 결탁이 좀 셉니다. 정치인들이. 김철민 안산시장은 그것 때문에 한 번 공천을 잃고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낙방을 하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복당을 해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됐네요. 안산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목 살짝 물론 살짝살짝 바꿨지만 순서를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보통. 최선을 다한. 안산가 그 주변 지역 언론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장면 둘. 버루잔머리. 여느 상임위와 다름없이 행안위에서도 대통령의 비서고와 거짓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끌시끌했죠. 이를 이해식 의원이 지적을 하자 이만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만희. 거짓말 정보라고 단정하는 게 무슨 근거냐. 김규영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발언하는 데 통제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만희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빗발치는 의사진행 발언들 그리고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는데 김규영 의원이 버루잔머리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마구 시끄러워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장면 하나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하려도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라. 안 들으려면 왜 이렇게 버린 얘기만 하고 말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받았잖아요. 범장머리가 없잖아.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고 그래요 지금. 어느 감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라면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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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예의가 없죠. 사과하세요. 사과. 예의가 없죠. 자. 마이크 보이스가 영천청도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고. 샤우팅. 샤우팅이. 샤우팅 보컬이 김교흥.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그런데 대화 들어보니까 김교흥 의원도 말싸움하다가 중간에 약간 잘못했다 싶었네요. 왜냐하면 예의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소란이 계속이 되는데 다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가 안 되는 너무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장재원 의원을 맡을 때니 위원장님께서 조흥천 의원을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네. 이걸 녹취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먼저 말합니다. 버르장머리라니요. 감히 버르장머리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지적한 것 가지고 버르장머리라니요. 조흥천 의원이 답변합니다. 장재원 의원님 옛날에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 되게 반듯하시네. 우리가 방송에서 알고 있는 바로 그 성깔의 조흥천이죠. 장재원 의원이 그거 지적하시면 지적하면 되잖아요. 상대 의원한테 버르장머리가 뭐예요? 버르장머리가? 청취자가 어떨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조흥천 의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격을 어디에서도 못 숨겨요. 아니 딴 분은 몰라도 장재원 의원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진짜 대박 밴댕입니다. 뭔가 살살 긁는데 장재원 의원이 말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톤 더 돌면 또 이제 아들 얘기 했을 겁니다. 아드님 어딨어요? 그냥 캐롤만 부르면 되죠 뭐.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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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되게 신경 쓰이게 조그맣게 그럼 장재원 의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난 아들이 없다고 부정했거나 소소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면 셋 어디서 뭐하나 싶으면 대통령실 네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성관위에 정당이 과태료를 받았는데 해산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대통합당에 과태료 6625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미납됐다. 통합당 대선후보였던 장성민 후보는 지금 대통령실 미래전략기약관이다 라고 했어요. 이정당이야말로 국민 대통합당인 게 오수절은 미친 극우들이 당을 만들었네 싶으면 지금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어? 국민 대통합당? 이게 뭐였지? 찾아봤습니다. 방금에도 자기 일로 바쁜 저 덕지진 간사한테 물어보긴 좀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민 행복당이었다가 친반 국민 대통합당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국민 대통합당이 된 정당이고요. 이거는 덕지진이 알아요. 그 전에 2017년 탄핵 이후 대선에서 출마했던 장성민 대표의 국민 대통합당이 있었어요. 그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입니다. 네. 장성민 대표는 우리가 당시 대센에서도 다뤘었어요. 우리가 안 다뤘을 일 없죠? 그땐 덕지진이 없었거든요. DJ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녀와서 낙선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더니 2012년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합니다. 무려 프로그램 제목이 탱크 놀랍도록 참남된 시사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장성민의 시사 전탱크라고.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녹색 국민의당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녹색 국민의당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 낙선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 국민의당은 사실 네. 아니 주황색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참. 참여하려 했는데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서를 보도한 것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입당을 거부합니다. 아 그래서 시사탱크군요. 언제나 탱크와 관련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탱크가 물탱크의 탱크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녹색 국민의당은 이후에 상당수가 민주평화당이 됩니다. 그렇죠. 오래된 호남민주당 인사들 평민당 인사들이 포진해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런 사람은 시사탱크를 받아와요. 그러니까요. 그러자 대통령 나가려고 국민 대통합당을 창당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기간 중에 선거법보 공보지연제출이 과태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129건이 쌓였더라고요. 아 알았어. 송가비한테 과태료 받으면 되겠다. 아. 초흑자기업 전원. 이게 왜 129건이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다 안 내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9건이 쌓여가지고 과태료 6,625만 원을 받았나 봐요. 네. 근데 정당이 해산했어요. 응. 그리고 과태료는 전액 미수납 상태로 이미 6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 봅니다. 오. 심리적으로 6천만 원 벌었네요. 그럼 뭐 그렇다 쳐도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세의 왕인가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언젠가는 헬마우스가 바빠지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119 상황실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구 들어있는지만 파도 10년 동안 떠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단해요, 진짜. 대환장 파티입니다. 유튜버 누나를 데리고 오고 프라치를 데리고 오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찾기도 힘든데. 네. 지들끼리 친할까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누구 한 명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이나 어떤 단체가 넣어주는 파이프라인이.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밥도 같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시계 이야기. 장면들 정부 시계가 무엇이길래 정부에서 장관 표창 부상품으로 주는 손목 시계가 있는데요. 손목 시계.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시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대통령 시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장관 시계도 있구나. 정우택 의원실에 의하면 교육부 운영지향과가 구매한 시계 금액은 개당 2만 2천 원. 국가정보원이 산 시계는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국방부 경영정책과가 구매한 시계 가격은 3만 원. 행안부 지구촌 새마을과는 3만 원에 400개 구매. 재난대응훈련과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는 소량의 시계를 6만 3천 원에서 6만 6천 원에 구매.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이 들어갔다. 그랬으면 그때는 입찰 비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니까 가격이 다른 건 이해는 합니다만 편차는 꽤 있습니다. 부처 부서별로 디자인과 세부 사양 등 종류가 다른 손목 시계를 필요 수량만큼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누구는 비싼 거 누구는 싼 거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관은 최소한 행안부 내에서는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주문 수량에 따라 단가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품질 문제도 지적을 당한 거죠. 품질 이슈도 있죠. 국민신문고에는 퇴직 보상으로 받은 대통령 시계에 시침과 분침이 작동하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게 옥션에서 샀으면 옥션에 리뷰를 올리면 그만인데 은퇴한다고 대통령 시계에서 줬는데 리뷰를 거지 같은 걸 해야겠는데 글을 쓸 곳이 없으면 쿠팡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썼습니다. 생각하겠죠. 전송 누르기 전에 별점 왜 없어. 이런 불만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상으로 준 시계가 초침과 분침이 안 가고 시간도 안 맞고 하면 정말 망신이라고 하면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포상 부상품 손목 시계의 품질 불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년 내산을 13억 5천6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3억 5천만 원가량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계라는 게 뭘까요? 국정원 시계는 당근에서 5만 5천 원, 4만 5천 원의 거래가 됩니다. 이 국정원 시계가 옛날에 일베에서 인기템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시계가 재밌는데 땡근에서 검색을 하면 노태우 3만 5천 원, 이명박 8만 원, 문재인 대통령 비싸네요. 22만 원, 김대중 대통령 시계가 12만 8천 원. 아, 이렇게 또 가격 차이가 있네요. 시계를 만드는 건 반대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들 스마트워치 찬다고 해도 게다가 또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이니까 그걸 타고 있는 게 곧 정치적인 의도로 쓰이잖아요. 저는 이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정우택 의원실이 할 게 얼마 없으면 이런 걸 하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제 동네 인증으로는 박근혜 시계가 검색이 안 돼서 10만 원. 비쌀만 하죠. 비쌀만 하죠. 저도 사실 뭘 잘 갖고 싶냐고 하면 박근혜 시계를 제가 갖고 싶어요. 왜요? 가장 기념비적이잖아요. 고정팬이 많잖아요. 역대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수빈이요? 그렇죠. 탄핵이 타격이라면 기념구가 비쌀 것입니다. 아니, 화폐도 우표도 잘못 인쇄된 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핵 이후에 실수로 만들어진 박근혜 시계가 더 비싸겠네요. 그렇겠네. 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는 없나요? 권한대행 시계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희귀템 아닌가요? 황 전 대표께서 대통령 하는 건 다 하려고 드셨잖아요. 정말 명패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는데. 다만 그건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되자마자 시계 만들어서 양쪽에서 응모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탄핵 기념시계냐. 그거 정말 잘못 인쇄된 우표 같은 아이템. 그렇죠. 전 처음에 위원장이 양쪽에서 라고 해서 양손목에 다 쳐다듬다고. 황교안은 그럴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행정안전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자 행안이 엘리트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세세한 상황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도로 노면 반사 성능의 문제. 이거 비오면 안 보이는 구간은 진짜 안 보이죠. 노후 지하철 방염 성능 등등 중요한 안전 문제를 잘 짚었습니다. 들어온 다음부터는 원내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개파 좌충우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의 가치는 환경공학을 공부한 공부노동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공부노동자 유닛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민주당에 많지 않거든요. 양희원영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 나오기 이전에 이 사람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했었어요. 기본소득당 비례 용혜인. 알뜰폰 위치정보 확인 안 되고 자료조에 자동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스토킹 범죄에 관한 관대한 처벌 문제, 한국산 최루탄 수출 실적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진보적이면서 밀착형 의지에 대한 질의가 좋아서 뽑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만 야당이 비리비리해서 용혜인 의원이 눈에 더 많이 띕니다.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기는 했어요. 네. 행안이어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의원입니다. 최기상 의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보이는 소화기, 스마트워치 5인 신고, 첫차 막차 운행시간 확대. 저는 이건 결국 24시간 운행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범죄 예방관, 경북 도립의료원 위탁 운영의 문제, 수사과정 진술 녹음 영상 녹화제도,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네. 지리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스타성 없는 이탄이. 아이고야. 입법노동자로서의 능력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엄청 꼼꼼하고, 본인이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조용하게 일자라는 판사는 평상시에 존재감이 없다고 하죠? 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도. 그렇죠. 그런 캐릭터로 보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유민봉 의원 옛날에, 자유한국당에.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아무도 모르다가, KT 인사빌인가 뭔가 똥볼 거대하게 쳐서 전국민이 알았잖아요. 네. 최기상 의원이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평상시에 매우 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재해추민에 관한 지원 문제에 관련한 내용 질의도 있었고요. 상록시 씨,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좀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여기 캐디파업에 대한 제명이나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의회의 구석에서 예리함을 좀 발휘한 부분이 있어서 뽑았습니다. 네. 스타성 없는 황운하죠. 아니, 소리 내서 웃으세요. 네. 경찰개혁 완수와 검경수사권의 경찰편에서의 견제를 위해 들여온 인사 중에서, 현재는 황운하만 눈에 띕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더 잘하는 건 임호선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 중부 지역이 원래 민주당 겁나 약세 지역인데, 여기 지선을 다 이겼어요, 지금. 본인이 이긴 것도 기적인데. 지역 정치를 잘하나 보다. 경찰 출신들 중에 군수들 중에서 선거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밑바닥 다지는 재주가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임호랑 고스톱 칠 때 하는 말이죠. 뭐요? 임호선. 아잉. 네. 그럼 임호는 아잉 꺼려, 새끼아이. 이렇게 답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 갑 송재호 의원입니다. 천준호 의원과 제 내적 경합 끝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천준호 의원도 잘했습니다. 지리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건 119 구조견 활용 확대였고요.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반대 등 이게 질문이 굉장히 영리해요. 지역구 맞춤 지리인데 전국으로도 적용되는 지리 선정이 되게 영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송재호 의원은 오영원도 지사도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 다행인데 이제 전남북하고 제주가 어떤 점에서 비슷해지고 있냐면 좀 이름난 집안에 잘 사는 집에 공부 잘한 자식들, 이 늙은 사람들 고위관료도 하고 사자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 받는 사람들 중에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안 들어가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전남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인재입니다. 10년 전이었으면 저는 어느 당 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좌관들은 잘 채용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정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계 40만원 덕질정책연구위원이 옳았습니다. 여기 써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양반은 집에서 보통 덕질만 한다고.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 시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시기에만 생산이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칸이의 이스트 신발 뭐 이렇게 있으면. 양심상 찔려가지고 이지 안시는 거 지금 팔려고 그랬는데 좀 묶을까? 갖고 있어봐요. 금융이 사람을 천박하게 만드는 정말 어쩔 수 없구만! 또 출마할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안정... 아, 자유당 칸이의 대선 후보 그렇죠. 신발. 이래가지고 자, 행정안정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기록실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빠염!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